그래서 오늘 뭐하냐고? 아 지금 마로가 지금 뭐야? 잠깐만 마로 멤버는 로마로, 방토라, 태경, 그리고 주재님, 저, 눈가루, 박서림, 그리고 히유히유님이요 바드 랭커분이신데 부캐 가시나봐요 으음 와 시장 보석 개지리네 아 이거 창술 보석 좀 빌려서 가고 싶긴 한데 창술 이거 딱호보석이라 아 캡쨍님 있나요? 캡쨍님 뭐함? 님아 보석 좀 빌려주세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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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보석 빌려왔습니다 올 10번 짝이야? 아 나도 하나 둘일까? 충분히? 악마와 스킬로? 잠깐만 악마 스킬 없어요 지금? 악마와 스킬 8... 아 수음아 이게 맞냐고 아니 잠깐만 아 이게 맞냐고 오케이 일단 거파만 돌릴게요 제 실링 써가지고 아 리버스 충분히긴 에반데 원래 이거 진짜 8로만 다니는데 그니까 오늘 진심이네 아 근데 진심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맞으면 죽은데 나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아프긴 해서 서포트들이 좀 고생 좀 할 거야 아마 진짜 히유히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드 봉켓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바드만 여러 개 키우시는 거예요? 바드 현재 3개요 바드 3개? 쌀숭이세요? 쌀숭이가 나온다 리버스 춤모닝이 지금 쌀숭이가 많아 지금? 히유님 저거 있으신가? 에어... 저 뭐죠? 에어 가이치인가? 히유님 그거 없으면 쌀숭이 쌀숭이임? 잠깐만요 진짜 쌀숭이였어? 에어 가이치 아 있습니다 그럼 1파티분으로는 다 그거 있어? 네 저도 24각이예요 아니 방토라님 24각이예요? 아니 당연하죠 저 코코빛도 24각이예요 아니 지금 완전 맥스 몇이에요 지금 24각 딱이다 아 수박 방토라 이겼다 방토라 쌀숭이 쌀숭이 컷 웰티고파 어 버프 장난 아니다 보석 빌려주신 조니님 킬러 조니님 감사합니다 아 조니님 보석 좀 불길한데 바로님 좀 깨잇 어? 가버렸는데? 에코를 끼낼까? 나도 에프다 낄까? 안 켜도 되겠지? 기사님 안상 대신에 쓰는 건 좋아요 아 저 안상 풀리지 싹가등입니다 저 캡틴 홍이에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! 피하기 피하기 악 tecnología 아elf 창세를 뺄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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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w 이것을 당연한거에요 여러분 칭찬 할기 아닙니다 배툼 아악 아 난 몰라 아 눈깔 피지컬 자랑하네 아 나잇자잇 퍼포먼스 진짜 아악 야 누가 진짜 맞았냐 새끼야 이거 눈덩이 안에 돌 존네 큰거 넣어놨나봐 말이 돼 데미지가 어 피해 잡기 잡기 자 와 씨브레 잡혔어 조심 재감수 안돼 투피해야돼 투피해야돼 안돼 아 나 살까 몰라 조각선기 막아 아 이거 또 뭐야 아 나 씨 아 수고하 나 이거 왠지 깨고 구질거 같은데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야 저다 싸워 들어와 도망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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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6분 남았는데 하십니까 아 갔다오자 갔다오자 아 다녀오시죠 최우지 전설 팻 그걸로 대성공기 3% 효과했습니다 ugu 알겠어 그냥 그만 자랑해 오오오예 많은 저림은 autor 박저림이 형이 만드는 걸로 하죠. 그래? 박저림씨로 임명합니다. 에드워드 박이라고 하겠습니다. 박저림 하죠? 아니... 뭐 좋은데? 살방이 막혔습니다. 만찬의 힘인가? 3%의 스노우 불? 오빠가 깔아야겠는데? 오빠 요리 잘한 사람 실제로도.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보니까 내가 하는 요리는 그냥 소꿉장난이었어. 아니 근데 라면을 진짜 잘 뿌리더라. 라면의 방온소마토지. 와 진짜 라면의 방온소마토 개궁금하긴 하다. 진짜 손맞출까? 바로 올립니다 일단. 붙어도 샌. 나왔음 나왔음. 안돼! 멀리서 붙어도 샌. 안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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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리! 풍도 자기도 아니야. 후핰 ㅋㅋ 너무 지나친 명공이야. 깜깜깜깜, 깜깜. 임현이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그.. 땅을 꺼지시겠어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원래 키가 좀 작아 내가. 아 뭐 호코였구나. 일반적인 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저겨! 좋아용 좋아요. 화폭, 화폭 지금 통통할게요. 어어! 와! 너다! 널 기다리고 있었어 이 녀석아! 이 자식.. 여기 여기 여기INE! 도자기! 도자키 여기 까지 깨지면 안돼 설렘 총알 수 2 안쓸거야? 아ич.. 찼네 도자기 빗ほ 없지 저거.. 아.. 나 쏘아 스킬을 딜을 안 하고 있어 도자기 못ussia于도 자기 안돼! Exення 안됴 narratives 필라인!.. 세εν. 월 christ. 안 눌러해! 파괴해야돼 파괴! 제발! 제발! 아 제발~~~ 안 돼! 견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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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삐져! 더 삐져! 알 수 있어! 준비된 잔인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흙은 저 앞에 보이는 저 얼음이 진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실 올라갑니다 정성을 다해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애패 쓸까요? 못쓸까요? 이거는 애패가 맞는거 같은데 지금 이동결인 사람 있나? 저만 있어요 저만 아 그래? 그럼 패대쓰고 너 그냥 죽어 오케이 오케이 저 그냥 죽어도 돼 아 정말 10중척인데 이거 넘어가면 안되는데? 58초에 58초에 오케이 어 3천억 너가 안돼! 너가 안돼! 맞네! 페대쓰고 3천억만 가져! 3천억 어떻게 빼냐고! 이게 맞아? 내가 생각했던 파티는 이게 아닌데 되게 순식간에 깰 줄 알았는데 내가 총템 뺄게요!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! 아니 아까 깼어야되는데 어 어! 막판 가십니까? 그래 막판 해 오케이 마지막 시원하게 불태워 가시죠 그럼 막판 깨면 2관 내일? 자 모르겠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번판에 도자기 깨먹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거네? 립변을 하자 그냥 망치로 그냥 오 나이스 오 야 이 판은 무슨 말이야? 뭐야 뭐라도 그 판이다 좋아 이거 스페이스파 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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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와 아 아 와 이걸 이거 연계로 쓴다고? 아 아직도 나 도와줘 제가 모아가지고 결국 시간 버리고 못 깨긴 했지만 다음에 또 연락드리면 일시파전 말아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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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깨개치하고 수박 잔혈이나 먹어야지 하고 10렙 보석을 밀렸는데 저것도 안 밀렸으면 잣될 뻔했네 잠시만 잠시만 고생하셨어요 이제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저것도 안 밀렸는데 또 잔혈하게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.